안녕하세요 브로맨스입니다 초적인 본능 이 야 꿀을 찾은 볼 이 야 저희가 사실 새 노래가 나왔잖아요 어떤 곡이에요? 정말 좋은 곡입니다 리드미컬한 기타 사운드가 포인트가 되는 미디엄 챔퍼의 R&B곡입니다 저희 브로맨스의 목소리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노래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말해요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이겼다 소 소 소 소 소 소 아니야? 그 소 치즈? 피자? 응 정답이에요 근데 응 응 응 이런 소리 내지 마세요 되게 민감하거든요 몸으로만 말하세요 응 응 또 쏘네 돼지 족발 그게 잘하네 빨리 넘겨줘 빨리 넘겨줘 왜 이렇게 늦게 돼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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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포크닭 포크닭 포트 정답 잘 맞추네 긴방 긴방 잡았다 잡았다 기도 소리내지 마세요 오 정답 정답 라면 짬뽕 이거 패스 네 어 소리내지 마세요 성형 목살 성격살 잘한다 이거 성형 아니야 성형 이거 성형이잖아요 성형 성형 성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시작 정답 정답 야 해서요 꼬끼 어? 아 왜요? 천천히 넘겨 이 천천히 넘겨 이 천천히 넘겨 소 어 아 물 물 물 아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뭐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얘 몰라 이거 얘 몰라 나는 알텐데 얘 몰라요 아니 얘 몰라 야 알아 아니 알거야 아니야 얘 몰라 아 알아 몰라 몰라 3, 2, 3, 3, 4, 5, 6, 7, 8. 더 길게? 더 길게? 패스! 오뎅! 애벌레! 애굣! 꽃벽송! 원숫이! 오호호 이렇게 와 짜장면 박 automatic 역시 역시 저의 팀에서 가장 머리가 똑똑한 친구거든요 소감이 어떠세요? 지셨어요 저희 하는 만큼 열심히 했고, 기분 좋게 진 것 같아요 질 줄 알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분을 안고 가는 거 자체로 지는 거 예, 그렇죠 어떻게 이 난관을 넘어갈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못 넘어갔네요 팔굽파들 하면서 이번에 우리 나온 원초족부 운동을 부르는 거예요 투명의자 앉는 거 있잖아요 클로징 멘트 할 때 계속 그 분은 계속 그 분은 앉아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이긴 사람 두 명을 업고 있었어요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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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우반주, 우반주 댄스 하나 가자 무슨 댄스인데요? 섹시 댄스죠 댄스는 섹시 댄스죠 이제 애교 같은 건 어때요? 애교 애교요? 애교 3종 너무 식상하니까 5종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은 거예요 빠르게 자신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잠깐만요 빠르게 5종 잠깐만요 잠깐 그냥 보여주시고 계시겠어요? 저희끼리 저희끼리 벌칙 정하고 있으니까 애교를 보여주고 계세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나마 4개 중에 하나 저는 업기요 업기요? 그나마 업기 찬동 씨는? 무반주 섹시 댄스가 역시 좀 안 해요 이분은 업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눌려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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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찬동이 하고 싶었어 준비해 왔나 봐 아니 그러니까 말 말의 힘이 크다고 참고로 저희 팀에서 가장 걸그룹 분들 춤을 가장 잘 추시는 분이에요 답이에요 까먹었지 왜 그래요 네 저는 보고 싶습니다 5 2 1 2 3 4 진짜 표정 아 아 털 보여 아 털 보여 아 진짜 아 좋아요 좋아 아 너무 바보 오케이 아 야 상처만 남은 파워브 데이 상처만 남은 파워 오브 케이네 저희가 이렇게 파워 오브 케이 비하인드에 찾아와 봤는데 어땠어요? 이겨서 기분 좋죠? 너무 행복해요. 이런 것도 구경하고 정말 재밌는 구경하고 너무 좋네요. 어떠세요?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갔던 하루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저희 노래인 원초적 본능으로 또 멋있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브로맨스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로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로맨스